두 번째 앰비셔스의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분은 헤이마마 안무 카피 미션에서 노오리스펙을 받은 댄서 중 한 분입니다. 노오리스펙 노오리스펙 씬? 태연이 형? 오바지 씬? 노오리스펙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서만 와봤습니다. 하지만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은 스트리트 배틀러로 노오리스펙 댄서의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? 씬 형인가? 자기 걸로 만들었다. 어? 어? 이거 씬? 씬 형인 것 같은데? 평양가? 노오리스펙 받고 배틀도 잘 보여줬고 배틀도 잘 보여줬고 평양, 평양, 평양 나이스! 앰비셔스 두 번째 자리 비에 올라가게 될 댄서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건 신이다. 이건 무조건 신인 것 같은데? 댄서 김평양입니다. 와 와 와 됐어 형! 평양, 평양 평양, 평양 평양, 평양, 평양 승인파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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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기지가 않은데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. 어쨌든 저희 여덟 명이 뽑히는 거지만 40명이 전부 다 땀 흘리고 노력했잖아요. 그래서 그 노력을 우승으로써 보답을 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